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한 번 타봐. 나 기다렸구나. 지금 매력적인 싱글 남녀가 지옥도에 도착했습니다. 너무 이거 정글이야 정글. 심장이 너무 떨려가지고. 뭐야 나를 좋아할 사람이 너의 이름. 좋아하라 올리는 게 더 좋겠지. 내가 너 좋아하려면 하루에 열 번씩 올려줘. 미국 가서도 연락할게. 너 메일 주소 바꾸면 안 돼? 당연하지. 꼭 연락해야 된다?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? 지금 기자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. 달에 착륙한 후 여러분들의 임무는 기지 안에 남아있는 중요 샘플을 회수하여 지구로 귀환하는 것입니다. 난 이제부터 그 여전히 이런 모습이다. 우리 팀에 들어오려는 이유? 잡고 싶은 놈이 있어서 합니다. 너 뭐하는 X끼냐? 20살이면 애도 아닌데 무슨 보호자가 필요해? 화이트 팁 톤이너스 플랫 누즈레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나더러 지 장애인 아들 보문으로 태라. 저에게 화의 1 1 2 2 4 10 10 10